저는 백업 선수들이 저런 역판들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당팀인 겁니다. 주구부터 부드럽게 빌어내면서 3루과를 열어내서 하고 있습니다. 다시 주자 뒤엇고 볼 2루 갑니다. 1루 10입니다. 도로 성공 조수행. 주자 조수행이 2루에 들어가는 장면.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. 네 세입입니다. 원심 그대로 세입으로 인정해 됐고 조수행은 2루 도로에 성공을 했습니다. 시즌 7번째 도로. 3루에 있던 주자가 홈으로 파쿠트는 장면인데요. 이렇게 견제를 했는데 2루 도로를 하지 않았습니까?